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들한테 선물받은 4단 선반 조립해서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두개가 왔는데 이렇게 놓을까 아니면 이렇게 조립해서 가운데는 뭐 난하분 심은 닭이와 그런거 올려놓으면 될 것 같구요 옆에는 닭이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반을 한번 조립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햇빛보약을 먹고 있어갖고 바깥에 다들 지금 나가 있거든요 햇빛보약 다 마신 다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쓰던 선반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방 그늘에 키워도 될 아이들을 여기다 놓으려고 이렇게 옮겨놨답니다 우리 딸이 이거 조립을 해줬어요 우리 남자들은 조립에 잼병이고 시간들이 없어서 우리 딸이 딸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이버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 요거 조립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하분 같은거 제가 분갈이 이도 다 해주고 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답니다 이렇게 하초들도 제가 정리를 좀 해 놨구요 옛날보다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답니다 이렇게 난하분을 정리를 해 놨구요 예쁘게 해 놨답니다 이쪽에는 또 이렇게 하초와 뭐 개발선인장 염자 또 다육이 모듬신기 또 스킨답서스 이쪽에는 이제 하초들을 군자란 하고 아리카야자 다육이 모듬신기 다육이 등등을 여기다가 배치 해 놨구요 4단 선반이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구요 근데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시야에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4단 선반에는 이렇게 썬버스트금 로게르쉬 웅동자 카라솔 연 을녀심 염자 로우 루다 하와이샤 종류의 자옥노 요거는 벤바디스 엘프 요거는 제가 이게 좀 치마처럼 자라가지고 여기 좀 응급처치를 해 놨답니다 네 뉴헤네 진즈 레티지아 청성미인 염자 로우 라즈베리 아이스 네요 오렌지 멀로 요것도 지금 응급처치를 해 놔 가지고 수영을 바로잡고 있구요 네 요거는 아이시그린 요거는 리틀잼 4일구 미임금도 있고 블루엘프 요거 금들은 제가 이제 또 분갈이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크리스마스 치와 아 또 운동자 금 방울복랑 적심 삽목해 놨던 거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자구들 잘라서 삽목해 놓은 것도 있구요 이렇게 잎꽂이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장식해 놨답니다 4단 선반에다가 다육이 정리를 해 놓고 또 2단 선반에다가는 난하분에 있는 다육이들 정리를 해 놨구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멋스러운 선반에다가는 또 이렇게 하초들과 다육이를 같이 해 놔 봤습니다 총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네 봄맞이 하분대 정리 요렇게 여러분께 예쁜 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구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